어 나 굉장히 수월하게 잘 플레이한 것 같아 나 좀 천재였는 듯 자 새로운 가설을 또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금제단검과 찢겨진 수첩 아 이거 생긴거니? 유적을 발견 대박난 셈 자신의 명성과 업적을 도전하는 이들에게 한방 보게 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했다 자 일단 로드니경이 굉장한 유적을 발견했다 혼자 독차지하려 했겠지? 아 이거 이쪽으로 봐야되나? 이게 애매하네 이게 맞아 떨어지는거 아닌가? 사회 동기 소유권 보전 발굴 작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피킨은 목욕탕의 소유권을 잃어버리기 분명했다 목욕탕이 영구 발굴 지역으로 선포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물질적 불을 추구했던 피킨의 계획이 여긋나버린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피킨이 범인이다 라는 확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쉽게? 너무 쉬운데? 뭔가 잘못했어 음... 자 일단 가설을 이렇게 세워놓은 상태에서 단서들을 한번 더 확인을 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 피킨 겸은 블랭콘에게 작업을 중단하겠다는 편지를 보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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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를 더 신문을 해야 되지 이 상황에서? 아이씨 저 하지마 맨날 나만 쳐다보나봐 맨날 있어 존네 무서워 자 이제 가서 용의자들에게 한번씩 더 말을 걸어봅시다 요기자넘은... 신이들 용의자넘은... 새끼들 이거 에피소드 몇가지 있는거지 근데? 지금 세번째 에피소드잖아 이게 은근히 되게 오래가네 금방 끝날줄 알았더니 문 열어 블링컨 데려와 너의.. 너의 그 생각을 알아야 될 것 같아 미트라스에 대해 말할게 너무 많아 우리의 작업이었어 왜 물어봐? 너의 글빛을 찾았지? 아.. 넌 아마뚜.. 네 그 글빛은 우리의 글빛이었어 미트라스의 미트라스의 단어의 단어는 그 글빛의 글빛을 통해 미트라스의 미트라스의 의ak 긍지단검 They are so extraordinary And we had hoped that... Oh... It's a tragedy that he has passed away Taking all of his secrets with him As soon as I've been released I will continue Sir Rodney's researches in his memory 흠 금지담금을 기억을 찾아내겠다 미안하다 벌써 내가 가지고 왔다 No, there is nothing to say We are not the worthy one But so Rodney believed that he was He was wrong I have visions The golden knife, the mummy It's all my fault Calm down, Mr. Gero 자, 또 하나의 가설을 만들어보자 아... 아... 그래서 약물 치료를 병행했던 그의 몸상태는 점점 나빠진다 우울증 환자다 과도한 약물 치료에 의해 환영을 보게 되었고 불안한 행동거지를 보였던 것이다 로드니 형은 죽음을 목격했으니 불안감이 스러잡힐 수 밖에 없었다 아...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또 하나의 가설 편집증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다 로드니의 경우 발굴 작업이 진행되면서 위트라의 저주를 두려워했던 편집증상 망상시절했다 게로우가 범인이다 야, 이건 너무하잖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지금 두 가지의 가설을 일단 세우긴 했는데 피킨 물어봐 그냥 미친놈이라고 가설하기엔 너무 불쌍하잖아 이 새끼가 제일 구리기네 제일 구리기네 내가 말하는 게 너무 좋음 진짜 정말 이 사무증은 이 사무증은 없지 아니, 이 사무증은 없지 그 사무증은 없지 아, 그 사무증은 그 사무증은 누군가가 죽을 때 그 사무증은 그 사무증은 그 사무증은 그 사무증은 그 사무증은 아, 이게 게로우가 아닌 것 같은데 블링콘의 관심사 또 하나의 새로운 가설 블링콘은 업적을 가로채일 위기에 있었다 블링콘이 범인이다 아, 이게 피키니 피키니 확률이 제일 높아 보이긴 하는데 그쵸? 아, 이게 피키니 피키니 일단 피키니 제일 유력한 후보이긴 한데 피키니 어허 그렇단 말이지 블링크호는 배움의 장으로 사용할 계획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블링크호는 아닌 것 같고 아 포륜 이 새끼 같은데 얘는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살해당한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고 따랐던 것 같습니다 음 로드닝이 형이 뭔가를 감추려 했다 환영을 받다 와 이거 네 너야 극단다 내가 보기엔 너다 왜 이리 와요 왜 이리 와요 제가 봤을 때 그 다른 사람을 Sir Gregory I would ask that you listen carefully to what I'm intending to reveal to Inspector Lestrade. You murdered Sir Rodney Bentcliffe in cold blood, and you did it for money. What? No, that's not true. I'm afraid that it is. The ingenious ghost weapon that you used only served to prove the premeditation. You were insane. It was a spectacular felony, one that intrigued the police and encouraged the press. Scandal is an excellent means of bringing the public's attention to your lives, and eventually, of course, it brought me to you. You have it all wrong. Well, I didn't expect you to possess much in the way of courage. May you be a fraction more inspired before you meet them before you meet them. I'll care what I'm so grateful. I'll see you later. You're not... You're not... You're not... You're not a thing. 이 새끼야. 아 나 미친. 블링콘이 존경을 하.. 아 뭐야 나중에는 그 종업으로 가는게 아니었던건가? 아 애매하네. 왜 괴로우지? 지옥구 의원직인데 발굴 작업을 따라갔고 역사적인 사걸들을 밝혀내거나 숨길 생각이었다? 오 새끼 봐라? 역사적인 사걸들을 밝혀내거나 숨길 생각이 있었다? 이것 봐라? 잡았다 이 새끼. 이 새끼 미쳐가고 있어. 넌 그냥 돈이 벌고 싶었을 뿐이었어. 미안하다. 괴로우! 너로 정했다! 으õ흑우웅우응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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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esserıld 교육라면 이를 jokes해. judge 사람이 사람은erto 문제 때문에 인지 지Univers이의 자신임이에요. 우리 모두입니다 어린 게! 이… atching обще지 누 Premium 하지만 의미가 흥글다 흥글다 미스터 요구 도전 도전 다 . ability rell 도전 손 Oh my god! I killed him! It is no use to deny it. I despise cowardice in any form. What... What will you do with me? You will be sent to a medical institute. Well, you will receive the best treatment to facilitate your full rehabilitation. What the good doctor Watson is trying to say is, life seclusion in a lunatic asylum awaits you. I would rather be dead! Not a good guy. 있어. 맞는거니? 아닌데? 야 얘 아니다. 야 이 미친. 홈즈 이새끼 엄한 사람 다 잡네. 블링크온이야 그럼? 아 미친. 아 삼대장 답다. 그럼 블링크온이 여기서 아예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게 맞네. 로디니그에게 고마움을 표했고 이번 기회를 배움의 장으로 활용할 생각이었던게 아니네요. 얘는 그냥.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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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얜 그냥 아픈 놈이야. 살인의 동기 복수. 블링크온의 업적을 가로채길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카키에서 입지를 드럼펴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살인을 저질렀다. 투탄하겠어. 근데 3개 다 야. 그럴 수도 있다잖아. 왜 이렇게 무언가에 넣어버렸다. 왜 이렇게 으깄버렸다. 왜 이렇게 무언가에 넣어버렸다. 왜 이렇게 무언가에 넣어버렸다.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금지단검! 벌써 찾아냈다네. 이제 끝입니다. 이.. 이런식아! 제 앞에서 정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브리니콘씨 안녕히 계십시오. 아 맞네 블링콘이 범인이었네 야 블링콘은 금제 단검을 발굴하는 업적을 독채자라는 벤트 클리프의 속성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숙적을 제거하고 최초 발견자로서 명성까지 누릴 계획을 세웠고 그는 수제 얼음 제조기를 이용하여 금제 단검의 복제품을 만들었고 샴페인이 담겨 얼음 양동이에 숨긴 채로 한정실까지 들고 왔다 벤트 클리프를 살해한 블링콘은 얼음 담검을 바닥에 떨어뜨려 녹아내리게 만들었고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짜잔 야 증거 다 찾아내고 이렇게 깨면 안되는데